저한테 트러블이 안 났다는 것은 다른 분들께도 크게 손색없이 쓰실 만한 순한 라인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시크릿키 라인이에요. 마스크 써서 혼자가 심하다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진정을 30초라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시크릿키 트리트럼트 로즈 앰플인데 수분이랑 보습 영양을 색을 한꺼번에 주는 앰플이에요. 저는 꾸준히 써보고 있는데 되게 추천 드릴만한 라인이라고 하네요. 되게 매끈매끈하게 보이세요? 저는 끈적끈적한 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끈적림도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마스크팩하고 피부 되게 윤기나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. 그리고 되게 순하고 저는 트러블이 안 났다는 것은 다른 분들께도 크게 손색없이 쓰실 만한 순한 라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윤기가 달라요. 이게 두 개 보이세요? 이게 오일이고 수분인 것 같아요. 수분, 영양감, 윤기 한 번에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화장만 할 때도 꼭 끓여서 써봤습니다. 지금 휴대하기도 되게 어려워서 가방에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손 들고 이렇게 해줍니다. 저희 기초라인 성공의 한 날이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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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